8핀 부부의 테니스 브이로그 안녕하세요. 3개월 만에 올리는 13번째 브이로그입니다. 그동안 레슨은 꾸준히 받고 있었는데요. 정말 야속하게도 아무도 영상을 찍으러 와주지 않았어요. 그래서 동생을 좀 골라서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실게요. 이제 랠리는 무난히 끊기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. 아, 소리는 지름이구나. 좀 파워가 없는 것 같죠? 아, 그리고 좀 소리 같은 거를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아, 민폐... 정말... 측면 영상을 또 짧게 찍은 게 좋습니다. 네,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발리 영상인데요. 발리도 연습한 지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. 코치님이 제가 좀 키가 커서 그런지 발리에 소질이 있다고 몇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저희 코트를 보시면요. 이렇게 풀 코트가 세 면이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곳에서 또 레슨 받는 게 참 감사할 따름이지요. 지겨우실 것 같아서 좀 두 배속으로 빠르게,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. 오글거리는 얘기긴 한데 아, 제가 테니스 친 지 꽤 됐어요. 그래서 저도 나름 좀 꿈이 있는데 이제 발리를 최대한 빠르게 마스터를 하고 서브도 좀 제대로 배워서 한 내년 봄쯤에는 저도 대회에 한 번 나가보고 싶어요. 그때까지 열심히 꾸준히 연습할 테니까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!